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선관위로부터 대한변협 징계 요청을 받았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소개를 해놨네요. 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는 좀 새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공론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대표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 그다음에 저 이런 많게 사람들이 남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하죠. 국민들이 시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거. 큰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더라도 뭐 남편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것은 도덕놈들이 고함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덕죄를 한 놈들은 무사하고 도덕놈들을 이름 찾아 헤매는 사람들만 박해를 받는 그런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공대일리 시문도 다루었지만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네요.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의 집행정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선관위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변협에다가 아마 이 변호사를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석연치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위원들이 사전에 아마 검토를 해서 조사위원 의견을 아마 제출할 모양인데 그걸 세 번씩이나 조사위원을 바꿨다고 하네. 그럼 누가 그걸 그렇게 바꿨을까? 또 박주현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사위원들이 박주현 변호사가 낸 그런 답변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그런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세상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차개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원 전상망 자료가 전자소송에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의 이름들 그런 판결을 돕기 위해서 정거물로 제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선관위가 손을 써가지고 판사들이 못 보도록 법원의 전산망에서 제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선관위 측의 범죄 행위라 할 겁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판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한 정거물 가운데 일부를 선관위 측이 여러분 개입해가지고 임의로 삭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도화된 부정선거의 수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제도화된 여러분들 소위 부정선거의 수령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유지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선관위가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선관위가 여러분들 2020년도 2월 28일에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3월 1일 날 황교안 전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고발의 요지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표하고 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선관위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황교안 민경욱이라는 세 사람이 선관위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검찰이 보완수사 이런 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그 정도에서 거쳤을 건데 문정권 하에서 또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걸 갖고 고등법원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2위 신청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이 또 그걸 기각시킨 겁니다. 그럼 뭐냐? 사전투표 조작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병호가 뭘 했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를 발간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완벽하게 입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호를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사전투표 조작설 유표한 자로 여러분들 고발한 겁니다.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 검찰의 2위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무혐의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여러분 핵심 문제는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단 이야기입니다. 무슨 범죄? 사전투표 조작을 완벽하게 입증한 겁니다. 어디서 공병호 여러분들과 쓴 도둑놈들의 시리즈에서 책이 나오고 8개월이 되어도 그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대법관들은 사바사바해서 여러분들 협력을 얻어낼 수 있지만 숫자한테 와유로 미기고 숫자한테 뭡니까 술 사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가지 이러면 숫자 않게 이러면 술 먹이면 숫자가 어 너거 맞다 이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세훈 씨하고 여러분 고 민정 씨가 붙었던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의 여러분들 이게 뭐죠? 광진구울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오세훈이가 얻은 사전투표 특보수의 35% 100장당 30자증을 여러분들 도독질해 가지고 누구한테 넣어줬습니까? 고민정한테 넣어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6298표 플러스 6298표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책을 5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천재가 어디서 난 그렇게 천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전산 분야의 베테랑인 제야 전문가가 안 거잖습니까? 이게 2022년 6월 1일 인천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얼마를 훔쳤습니까? 좌파 우파 교육감 후보 최계훈에게서 10% 훔쳐 가지고 257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도성훈이 2.5274표를 불어서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도독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이병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설이나 가설이나 추종이나 정규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뭡니까? 무슨 딴 이야기가 아닌 조갑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도독질한 겁니다. 이렇게. 이 분석 자료가 어느 자료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자료입니까? 시진핑 휘하인은 중국 공상당 선관위 자료입니까?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노태학이 하고 박찬진이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거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권순이래 하고 조혜주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대전유선거 미스터 선소린 이상민 씨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김소연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5% 100장당 30자처럼 훔쳐가지고 이상민 의원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은 몰랐겠죠. 점잖은 분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도 참 답답한 건 박소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를 그렇게 선관위가 징계 변협에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조사위원을 세 번씩이나 바꿔가지고 결국은 기어이 변협에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모양이네요. 참 악한 세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고 그 거대한 체력에 맞서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그렇게들 힘을 모았는지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듯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공공수사부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수사라고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선택사양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대통령이 내려앉아야 돼. 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책무입니다. 나는 가장으로 책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애글복글하고 여러분들 해달라고 그렇게 대통령하게 애원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대통령은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를 파헤시도록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책무 의무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